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엔어빌리티 보겠습니다. 두산 엔어빌리티가 일단 0.7% 상승해서 금요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등량률을 한번 봐야겠죠. 주말에는 1.16% 강부화권에서 지난주간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한가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우리 두산 보성 파워텍. 상대적으로 두산 엔어빌리티가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근데 두산 엔어빌리티는 원전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적인 강자다. 옛날에 이게 두산중공업이었어요. 두산그룹에서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원래 원전에 대한 부분은 2010년을 넘어오면서 조금 안좋아졌죠. 근데 그전에는 한국시장에서 몇 안되는 성장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해외수출도 많이 했고,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지진. 지진 나면서 후쿠시마 그 상황을 봤고 그런 결과로 2018년까지 대략 한 7에서 8년 정도를 원전 가동률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된 게 2018년부터에요. 그리고 지금 전기부족 사태가 나왔고, 지금은 뭐가 화두입니까? 친환경. 친환경을 따지면 뭘 해야 돼요? 탄소 배출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의 화석연료를 떼는 방식으로는 탄소 배출을 잡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죠. 20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뭐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산업군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기업군들은 모두 탄소중립을 실행을 한다고.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RE100이나 그런 부분도요.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실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RE100에 대한 그 달성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은 뭐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라 RE100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부 지원이 조금 있어야 돼요. 에너지 쪽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통제하고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다. 즉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 무언가는요.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게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 이런 구간이 지금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언제부터 우리가 매매를 할 건가. 그게 신고가 구간이다. 즉 돌파 구간에 있을 때다.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았지만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한 내용이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매매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얻고 매도한 이유가 있고요. 보성파워택은 이 두 종목보다 약하기 때문에 매매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성파워택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있을 때는 굳이 보성파워택을 할 필요가 없죠. 원전 쪽에서 가장 강한 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꾸준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이해했을 때 어떤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가격 즉 타점에 대해서 잡죠. 왜? 미래 가치를 가격에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자동일치차트 수익률 비교차트 화면이고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올해 들어서 24년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457%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신고가 구간만을 공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략했길래 저 정도의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용 보세요. 자람 테크놀로지, 반도체 종목,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이고요. 여기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에 공략했을 때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마감을 했다는 점.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점. 뒤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는 제가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든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 최근에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두산 말씀드렸죠.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2% 손절 그리고 14.7% 수익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은 없을 수 없다. 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가 구간,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매매를 지속할 수 있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하기 때문에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체도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KBI 메탈이네 이런 부분 전부 다 장시작 전에 공유를 했죠. KBI 메탈 보겠습니다. KBI 메탈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 5% 그리고 쭉 내려보면 14%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신고가 구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두산, 우리기술 이런 부분들도 있죠. 우리기술. 우리기술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원정 관련된 종목을 공략을 했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쵸? 이 상승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단기과열로 지정이 됐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상승을 했다.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서 뭘 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요. 제가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인 신고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이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이렇게 이미 신고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발주 매매로도 나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장주는 돌기 때문에 대장주가, 즉 성장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다면 우리는 꾸준하게 가격대를 추적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가격, 즉 미래가치가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가격, 이거 진짜 봅시다. 이거 진짜 모르면 정말 주식시장에서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판단이 내가 앞서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는 강한 종목군들, 되게 약해요, 이런 종목군들 제가 안 봅니다. 말씀드리지도 않고 이 종목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테마 형성이 되죠. 자, 23년도에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 뭐였죠? 2차전지, 그쵸. 뭐가 형성됐죠? 테마 형성, 그쵸. 그리고 23년부터 24년까지 강한 종목군들이, AI 반도체, 뭐였죠? 테마 형성, 그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뭐가 나오고 있죠? 테마 형성, 그쵸. 이 테마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조정구간도 있습니다. 그건 이격조정구간에 대한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격조정구간에 대한 판단, 즉 눌림목구간에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반등확인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모두 장시작전에, 8시54번, 8시54번 다 장시작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바뀌었고요. 21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는 당연히 소통방에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잡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아야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가격이라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가 돌파 이후의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시작점도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쵸? 그리고 테마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